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친구들 안녕! 자 사랑아!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빼빼로! 아니 근데 왜 빼빼로를 이렇게 진연해 놨어요 사랑아? 빼빼로데이라서 빼빼로를 먹어볼 거니까! 아 그렇구나! 오늘은 빼빼로데이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요 그쵸? 이걸 우리가 다 먹어볼거예요! 우리가요? 네! 시중에 나와있는 빼빼로! 다 먹어볼거예요! 아 배부를 것 같은데? 밥을 못먹을거예요 사랑이와 아빠가 시중에 나와있는 각가지 빼빼로를 지금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정말 먹는 빼빼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랑이가 먹고 싶은 것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우와! 첫번째 빼빼로! 자 뜯어볼게요! 짜잔잔잔! 우와! 딸기 딸기! 오! 공기가 되게 이쁘고요! 열어볼게요! 아주 이뻐요 그쵸? 네! 분홍색이에요! 우와! 빼빼로! 자! 뭐고야? 음! 맛있어! 음! 초콜렛 맛하고요! 안에 과자 맛이 딸기 맛있나요? 완전 딸기 맛! 음! 너무 맛있다! 다음은! 야! 두 번째는요! 딸기를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우와! 초코 화이트 빼빼로를 먹어볼게요! 초코 화이트 빼빼로! 역시 두 봉지가 들어있어요! 두 봉지가 들어있어요! 두 봉지가! 열어볼까요? 우리! 와! 빨리 먹고 싶어요! 자! 열고! 이 안에! 주세요! 잠깐만요! 이렇게 빼빼로가! 들어있습니다! 우와! 야! 이 빼빼로 맛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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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초코맛! 진한 초코맛! 음! 음! 야! 이거는요! 아주 기본적인 빼빼로죠! 네! 기본 빼빼로! 뭐! 아주 기본 빼빼로예요! 기본 빼빼로! 네! 쭉! 넣어서! 기본 빼빼로! 자! 주세요! 자! 기본 빼빼로입니다! 빼빼로 먹을 때는요! 그냥 먹으면 맛없어요! 흐흐흐흫!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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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으흐흐흐흫! 으흑흐흫! 으흑흫흑! 맛있다! 다음은 어떤 빼빼로 먹어볼까요? 좋다! 어! 이거는요! 누드 빼빼로예요! 누드 빼빼로! 이거는요! 과자 속에 빼빼로가 있어서 누드 빼빼로예요! 음! 누구야 맛있다! 자! 이렇게 생겼다! 그렇죠! 역시! 오! 오! 무스타벨은요! 조금 두꺼워요! 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잘 보세요! 와! 오묘한데! 안에 초코가 들어있고요! 바깥에 과자가 있으니까! 음! 그럼 맛있어! 어! 맛있어요! 그죠? 응? 응!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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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짜자자잔! 짠! 스키니 빼빼로! 아주 얇은 빼빼로예요! 보통 빼빼로보다 정말 얇아요! 한번 볼까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짠! 자! 열면은! 우후! 되게 얇게 생겼다! 얇아요! 그쵸? 네! 보여줄게! 짠! 줘봐요! 저거 신기한거 보여! 자! 부채! 아하하하! 부채! 하하하하! 아우! 시원하다! 하하하하! 자! 기본 빼빼로하고 스키니 빼빼로의 굵기 차이를 한번 보세요! 짜자자잔! 왼쪽에는 스키니! 이건 일반 빼빼로! 네! 이거 먹어볼까요? 으음! 음! 음! 맛있다! 포키! 포키 딸기! 빼빼로인데요! 이거는 포키라는 브랜드예요! 빼빼로랑은 좀 달라요! 볼까요? 네! 빼빼로랑은 좀 다르죠? 포키! 오우! 오우! 포키! 그러면 포키는 이렇게!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포키! 와우! 이렇게 더 멋있게 만드는! 와! 향도 좋다! 우와! 오! 오 향이 너무 좋아 향이 너무 좋아 이거 이거 그 껌 아 딸기껌 맞아요 딸기껌 오 딸기껌 향이 나요 포키 빼빼로는 우와 맛은 어떨까요? 딸기껌 없는 것 같은 그런 맛이야 그치? 아 그럼 역시 포키 포키 녹차 빼빼로에요 포키 한번 열어볼까요? 짜자자잔 자 어떤 색일까요? 궁금하시죠 하나 둘 셋 우와아 녹색으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오 너무 이쁘다 그쵸? 이건 맛이 어떨까요 사랑아 먹어볼까요? 우와 오늘 사랑이 많이 먹네 천천히 먹어 천천히 음 녹차 맛이 좀 확 오네 오 정말 맛있다 자 이번에는 코코넛 빼빼로 먹어볼게요 와우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아빠는 와우 이거는 이야 도깨비방망이처럼 도깨비방망이처럼 이렇게 도깨비방망이처럼 도깨비방망이비 도깨비방망이비 음 음 코코넛 향이 확 나네 여러분 이거 냄새 좋고 그치? 이번엔 아몬드 빼빼로 여러분 많이 드셔보셨죠? 자 아까 먹었던 코코넛 빼빼로랑 모양은 똑같아요 그쵸? 하나 줘봐요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부러졌습니다 음 이거를 아몬드 모양은 똑같죠 똑같아요 모양은 똑같아요 그쵸? 근데 아몬드 빼빼로가 더 아몬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초코가 좋아서 여기에 왔네 빼빼로 초코쿠키빼빼로 코쿠키빼로 코쿠키빼로 모양은 또 비슷하네요 근데 맛은 음 초코맛이 아주 진하게 나요 자 다음은 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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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어떨까요? 새로나온 빼빼로들은요 향이 너무 좋아요 오 달콤한 향 와 이거 달콤한 향 자 이번에는요 와 바닐라 블랙쿠키빼로 한번 먹을게 바닐라 블랙쿠키빼로 와 이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쵸? 와 이거는 이렇게 생겼네요 와 흰색 바탕 초코렛에 네 쿠키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 맛있겠다 와 와 음 쿠킹 크림? 그런 맛 아이스크림 맛이 나네요 야 이게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아빠는 빼빼로 다크 블랙 다크 블랙 와 배부르죠? 근데 아빠가 먹을까요 그러면? 포장도 너무 고급스러워 와 와우 짠 짜자자잔 보세요 블랙 과자도 블랙 초콜릿 블랙 와우 음 음 음 음 음 과자도 블랙 다 블랙 음 다크 블랙 빼빼로 이거 정말 맛있는데 마지막 빼빼로 녹차 음 누드 빼빼로처럼 안에 초콜릿이 들어있어요 음 와우 딱 봐봐요 녹차 여기 봐봐요 앞에 녹차가 있죠 요 안에 녹차 초콜릿이 다 들어있어요 요 안에 녹차가 다 들어있어요 보이죠 여기 봐봐 오 먹어볼까 음 맛있지 이거 진짜 맛있다 우와 음 우와 오늘 빼빼로 데이를 맞이해서 사랑이와 아빠가 15가지의 빼빼로를 먹어봤어요 와 맛이 어땠어요 사랑아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와 땀도 흘렸고요 아이고 고마워요 우리 사랑이 아이고 아이고 자 여러분께 맛있는 이 빼빼로 전해드리려고 사랑이하고 아빠가 그냥 땀이 났네요 자 15가지의 빼빼로 푹히 먹어봤는데요 정말 정말 맛있었어요 그쵸 각 맛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먹어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와 오늘은 빼빼로 먹방 제대로였네 하이파이 자 하하하하 자 우리 친구들 언니오빠한테 한마디 해야겠죠 언니오빼들도 꼭 꼭 먹어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저희는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 다음돈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